쟤가 마주치지 않기를 그래 무존해서 아니라고 했어 일단은 적혀있는 것보다 일단 나는 우리 딜을 믿을거야 근데 이게 들킬 수 밖에 없는게 오우! 오! 안 돼 x3 안 돼 x4 와 죽을 뻔 했다 오우! 내가 안 했어 오우! 하아... 보고 해야 좋을 수 없어 오우! 오우! 어떻게 하냐 이거를? 뭐... 제가 뭐 하는게 모르겠어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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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해야 돼 안그러면 이거 계속하잖아 하아... 야 진짜 뭔일이냐 도대체 어 도대체 뭔일이냐 이거 어? 어? 뭐라 쓴거냐? 전버 수행기 후 이즈 리스 태닝 투 어스 누가 우리를 척 감시하냐 흠 가사 예? 그냥 휴대전화가 있었어? 네? 그게 뭐였어? 모르겠어. 알겠어. 알겠어, 지금 나의 길이야. 내가 지금 구입했어? 아, 아니. 아, 숙군이 메이저 부에노 테킬라에서. 너가 마실래? 아니! 내가 마실래. 안 돼. 그렇게 하지 마. 아아... 안 돼! 델라일라! 아아... 하휴... 가자 일단은... 앤! 머리 조심 자, 이제 주파수구를 향하는 곳에 가겠습니다. 아마 이쪽인 것 같애. 이 주파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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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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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4개 요 앞 힌트 잠깐만 가려면은 아 이쪽도 있죠. 좋아 어 오 오 오 오 어? 흐 잠깐만 여긴 해 저기 저기 보이지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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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저 동그란거 저기 같은데 아 홀에 지키면 되는구나 오? 아이씨 아니구나 내가 볼 때 저기 동그라미 같은데 저기 저 뭐로 써져있잖아 저거 아 근데 여긴데? 에이씨 일단 뛰어봐 오! 오 뭐야 뭐야 오 오! 오 뭐야 오이씨 오! 안돼 엎이 좋아 시갈놈아 일부러 한거야 일부러 날 유인한거야 날 유인한거라니까 이거 아 그 동굴 열쇠구나 그 3년동안 안보였던 열쇠가 이제 발견낸거야 어어어어어? 어어? 씨발 흐허 와아 와 어둔새끼가 지금 들어왔어 쟤가 마음고용으로 우리 거기 보이고 감시탑이 보이거든 와아 오우씨 야 이거 완전 핵 스릴러잖아 좋아 여기밖에 없어 입구는 개스끼들 봐야돼 오우? 뭐야 에? 에? 숨어있는거 아냐 여기? 아니야 뭐야 없잖아 이거 좀 약간 보고있는데 얘가 안 들어가져 어 음 오 오 불 켜져있는거 보니까 이게 뭐지? 문에 뭐 써져있다고? 하아 뭐야 이거 이것도 쫓아가고 있었어? 오우 하아 다크해수 그니까 엑소 흠 예 예 예 예 해 너 너 스크롤 너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덮어씌우려고 하는거야 우리한테 다 전부다 덮어씌우로 덮어납어씌우로 덮어씌우로 덮어씌우로 전달하는건 저런건 어 어... 음... 어... 아... 가야돼 어쩔 수 없어 아... 이거 연기자가 더빙이나 개장 나셨는데 원래 성우들은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... 도대체 뭐 이런 개같은 일이 야 진짜 이게 이게 첫날부터 틀어진거야 이게 첫날부터 첫날부터 이게 어우씨 뭐야 어우 바람 붙은거 봐봐 이게 그 여자애들 그... 걔네가 실종됐거든 그 이후부터 다 틀어졌어 진짜 가보자 어우 야 이거 완전 완전 야 이거 어우 뭐야 내가 생각한걸 완전 벗어났네 어... 어... 아 그 팬티 킁킁킁킁한거는 안걸렸겠지? 어? 속옷이나 브라자나 어?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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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걸리면 돼 어? 브라자가 어? 그냥 걸려있길래 킁킁킁킁 뭐지? 언제 된거지? 만져서 체온... 이게 철... 체온이 남아있으면은 어? 벗은지 얼마 안된거고 그런거잖아 그런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한거라고 에? 전화... 뭔 전화? 뭔 전화? 뭔 전화? 뭔 전화? 뭔 소리야 깜짝아 씨 이간지 시키네 이진이 이간지 시키는거야? 응 응 헨리 감사합니다 어? 뭔가 이간지 시키는거 같애 여기야 얘들아 여기 저기 저기에 열쇠 꼬갖고 열면 돼 아휴 가자 왔어 4 5 3 있었죠 여러분들 아까 열쇠 3년동안 여러분들 여기 처음 지나갈때 3년동안 이 열쇠가 행방이 모르... 뭐... 사라졌다는데 그거를 대놓고 준거죠 지금 오라는거지 오라고 미끼야 미끼 근데 안갈 수가 없어 지금 안갈 수가 없다고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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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놓은거지 개새X들 와... 와... 어 폴라스키 다행히 이게있어 다행이야 빗줄기 와... 일로 가자 도끼 없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진짜 오 점프 헤비 와우 오야 그렇게 할 수 있네 여기 그치 뭐가 있을까 여기가 일단은 뭐 빛이 들어와 신발? 신발? 뭐야 애들 것 같은데 설마 그 납치당한 애들인가 봐 실종된 애들 있잖아 어린이들 두 명 약간 어린이들 신발 같은데 10대 그 여자애들 두 명이 실종신고당했는데 내가 본인에 나한테 지랄냈던 그 10세들 10, 10, 10, 10, 7대들 사진 하나 남겨뒀는데 발 킁칸킁칸 하면서 닌 잡으려고 아하 다행이다 이번만큼은 본능이 날 억제했어 다행이다 레알루다가 킁칸킁칸 할 뻔했어 어? 어디지 여기가? 어 어디야? 맵으로 와볼까? 내가 여기 있어? 뭐야 여기 척 없나 흐 으챠 신발 사진 찍어둘 걸 그럼 못 가는 거야? 일단은 또 돌아가는 거야 여기? 흐흐흐흐흐흐흐 금방이니까 뭐 가자 예 어오, 무섭다 성벽 야 그거는 어린이 브라이언 개 아니야? 그치? 그 어린이 아 맞네 어린이 그 얘들아 아까 나왔던 어린이 기억하니? 어린이 그 열두 살 있잖아 열두 살 개, 개네 열두 살 아빠랑 같이 여기서 나오기 전에 담당했던 그 아저씨의 아들과 그사람 열두 살짜리 현수막? CS? 에스? 흐흐흐흐흐흐흐 아니네 버려 북쪽으로 오도 만화책 와우 영웅인데? 와우 영웅인데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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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꽉 찐 돌직한 몹쬉한 흫흫흫 영웅의 자질을 갖고 있네 아 자질을 여러분들 그거 예 그겁니다 바람적인 실수일까봐 예 다시 말씀드린거에요 아 뭔가 나왔는데 쟤들 못봤어 어 야 아이씨 쟤들 못봤다 제대로 너 방패를 막 해놨네 오 음 에 듣길만한거를 아아 어기를 에덱구름이면 안되거든 근데 그걸 그냥 덮어줬다고? 음 왓더 펑? 피톤구름이 뭐야 피톤? 아 그거네 하아 이거를 아 피톤이네 됐다 이제 그치 그거 딱 꽂아갖고 가는거잖아 맞나? 음 친애는 공무원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 굿윈입니다 좋은 승리라고 하죠 만약 당신이 제 쪽지를 찾았다면 그 옆에 등산료가 다 무덕이 됐을거에요 실례하지만 요러시코 하나만 해볼까요? 그것들은 수신인 브라이언 굿윈으로 저거 보내주세요 저희 집 주소번호는 떼라뚤라뚤라뚤라뚤라뚤라 주주주주이고 우핀번호는 뚤라뚤라뚤라뚤라입니다 만약 관리자님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신다면 제가 보상을 해드릴게요 관리자님은 제가 왜 이걸 두고 갔는지 궁금해하고 계실거에요 그건 저 야빠할거고 전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의 등반을 하기 싫어서 제가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져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만약 관리자님이 저를 도와줘 그걸 돌려준다면 모두 행복할거에요 시간내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리자님 브라이언 출신 보상이 두둑할거에요 뚤라뚤라뚤라뚤라뚤라뚤라 흥 위자드 와이번스? 플레이어 브라이언 등장인물 글라디우스 실바 성향 혼돈선 종족 화프엘프 직업 레벨 직업 레인저 레벨 4 설마... 뭐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개체스러운 말들지 그러니까 뭔가 그거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게임같은 거 생각한 거 같아 제클러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와이호우밙 주내에서 랜더에 저희 아빠와 함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멋있는 거 같아요 아빠는 싱크넥꼬기를 불리는 정수에서 약질했어요 와이호밙에 있는 집들은 네브라스카에 주택들과 별다랄 게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산과 숲속들이 있더라구요 이번 여름은 제클러쉬에 잔디벨 깎을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 대신 좋은 사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가 계약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니 제클러쉬가 정확한 날짜에 답장을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군요? 당신의 친구이자 이 브레이온 굿윈이 건방지군 상당히 어린 애가 아예 요새를 났어 요새를 그치 손으로 손으로 그린 도시기 아 잠깐 야 아! 아! 보! 봐야 되는데! 탭 눌러서 볼 수 있어 도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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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거다 자세히 읽기 마크 배낭 회수계 마크 어쩌구 로프 돌 장비 판자 여기 뭐 가서 보면 얘들아 동굴 안쪽을 또 가야돼 어 그 아까 내가 그 배낭 매달려있던 그 배낭 말하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 다시 가야돼 여기를 동굴 안쪽 다시 가야된단 말이야 여기를 아니지 아니겠지 동굴 안쪽으로 다시 아 여기로 나가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아 가쟤 이쪽으로 시발 아니 이거를 에? 하... 여기 못 가네 뭐야 못 갔는데 여기 근데 이런데 길있나 어 갈라진 바위 아 뭐야 피톤 잉? 됐다 그고갔네 올림푸트 그 뭐야 거기서 상처에 쑤셔나갖고 어떻게 돌렸는데 가자가자 야 이게 뭔가 점점 몰입이 된다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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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있어 어디있어 아 어디있어 하... 맞아 알고싶어 알고싶어 동굴 터머마라 갈거니까 여무고 있어 다시갈수 있으니까 말이야 다시 내려가서 본다 하필 여긴가? 어? 뭐야 어 뭐야 또 잡혀 어? 어 뭐야 또 신호 잡혀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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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목걸이? 그러네, 넘버 찍혀있네 네, 네, 네 이거였나? 이거 아니고 이건가? 아니고 이건가? 델라엘라지 이거는 그지 아까 뭔 그러게 교음이 어쩌고 그지 아까 교음이 어쩌고 했던 그거 같은데 자 일단은 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자 사우스 사우스 여기다 가보자 어 깜짝아 어? 여자애들? 뭐야 아 뭐야 10세들 살아있네 뭐야 우리 개 10대들이 난 또 사고 나간 줄 알고 그랬는데 어휴 가자 에 어 뭔 소리야 이 길 맞나? 맞다 맞다 가자 에 신발은 뭐예요? 어 신발 그럴 수도 있지 얘들아 나도 어 나도 화장 뭐야 길 가다가 막 신발 하나씩 한 장씩 버려진 게 있어 실내와나 막 가다보면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어딘가 병원에 갔는데 어디 딱 2층 저 언덕 쪽에 막 막 그랬다니까 다시 왔다 됐다 더 다다라 또 다다바 또 다다바 또 다다바 또 다다바 또 다다바 슈 로또 다다바 또 다다바 여기를 이거에 쿵카쿰쿵칵 그렇지 이거야 됐다 가자 난 나로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간다 넘어지면 안돼 내 몸무게 적절하게 똥꼬에 힘주고 그렇지 됐어 아무것도 없어